자 뭘 묶었어요 한쪽은 뭘 묶었어요 자 갓을 썩고 끈이 달렸고요 한복이 살짝 다르고요 김수현씨입니다 알죠 웅성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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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웅성은 뭐예요 본인은 별명을 얘기합니다 웅성웅성 우리 카페 펜클럽 별에서 온 그대 오른쪽이 해를 품은 달? 톤업! 톤업! 벼레성운 그대 설마 설마 안 말해 방어 씬 있잖아, 방어 씬 아 말할 거야 야, 발표되었다 따우시기 바랍니다 자, 벼레성운 그대와 해 품 달을 맞추셨기 때문에 동현 씨에게 바치는 오케이 오케이 문제 주세요! 공유입니다 공유입니다 도깨비 아니야 셔츠를 풀렀고요 나래 자, 켜스 입었습니다 나래 오케이, 왔어? 왔어 스테이 도가니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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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도료 부산행 부산행이랑 도가니? 실패 넋살 아, 뭐지? 넋살 저거 부산행 이걸 봤네요, 넋살이 옆에는 도깨비 이걸 봤네요 실패! 동현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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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행 실패! 조합을 하잖아, 거기 안 해서 아니, 동현을 위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깨비 저장난은 없어요 도깨비는 내가 60번 봤어 도깨비는 아니야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사줄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사줄 수도 있어 영화와 드라마의 콜라로 그러면 아... 무슨 영화지? 영화랑 드라마랑 두가니 두가니 아니, 두가니 아니 김동국차키 김동국차키 실패 맞아, 맞아, 맞아 도깨비 실패 실패 영화와 드라마 영화와 드라마 퀸트들입니다 웅서웅서 웅서 아, 안돼 안돼 웅서웅서 아, 안돼 안돼 갑자기 안돼 안돼 물 물 물 어, 뭐야? 어, 뭐야? 나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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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은 빨랐어요 숨바꽃질 실패 아이고, 이거다 이거 성우씨, 성우씨 계속 찾아요, 물 자, 넉살, 넉살, 넉살 넉살, 넉살 아, 너희랑 찾는 거지? 아, 이거 말하면 안 들리는데 동물, 동 김, 김씨 찾기인가 뭐 이런 건데 김, 김씨 찾기인가 뭐 이런 건데 나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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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라미, 라미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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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찾기 김정욱 찾기 그리고요 김씨 찾기 오, 베이비 전화! 오, 베이비 김정욱 찾기 도깨비 지금 넉살이 김모식이 찾기인데 아이고, 그게 재밌어 김씨 찾기라고 했어 김씨 찾기 김씨 찾기 서울에서 김씨 찾기 라미나이트 라미나이트 하나를 가져갑니다 너무 웃긴 게 뒤에 원래 카페에서 막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막 전에 한 두 분 일어나가지고 맞추고 싶어가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 공유입니다 공유 자, 하나는 달 Boone 그래도 왜요? 도깨비 도깨비는 아니야 영화랑 드라마라 그러지 단호 두간이 counsel 김 breve 아, 맞아, 맞아, 맞아,맞아 지금까지 살 contrac 오 roaring 도플게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도플게임 마지막 라스트게임입니다 도플게임 하나 갖고 가는거에요 자 이쪽을 봐주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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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에요 제대로 자 도플게임 하나 먹습니다 도플게임? 아니 왜 적으세요 뭘 적으시는거에요 법대생 출신이라가지고 우리 총웅씨의 최애 코너 도플게임 보여주세요 2-11 링 달라요 귀걸이 달라요 저는 바로? 자 바로? 자 둘 다 신경합니다 선생님 똑같습니다 귀걸이만 다르네 귀걸이만 달라요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동명의 영화?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정스타 정스타 어 정스타 뷰티 인사이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뭐야 선아 뭐야 선아 우와 선아 정답 우와 우와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있죠 영화 있죠 자 뚝배기 하나 먹습니다 재밌다 제일 재밌는거 같은데 자 하나 더 두개 갈게 하나 더 하나 더 문제 주세요 정우성 그렇지 넋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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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어요 비트 똥개 시배 마리안 내머리 속에 지운게 개똥 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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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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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머리 속에 지운게 똥개 똥개 아 아 우리 웅찡님이 가장 기다렸다는 간식 타입 오늘의 간식객 도풀갱어 나오려나?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요정 웅성웅성씨가 기다린 게임 도풀 도풀 도풀갱어 퀴즈입니다! 진짜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정이는 어려워요 너무 무서워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러 나오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도풀갱어 시간이에요 내가 다가 칠거야 연습문제 한 번 가요? 아니요 안 가도 돼요? 필요없습니다 장화 선배님 위해서 한 번 가시죠 누나를 위해서 하나 가죠? 목불기로 연습문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김영철씨 비어 비어 달콤한 인생 그리고요 슬퍼 아니야 연습문제 너무 어려워 몰라 숨청소 숨청소 웅성 응 달콤한 인생 아이리스 정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워먹기의 일인데 주워먹기 잘하네 이제부터는 맞추면 먹어요 갑시다 오케이 가자 주스 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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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운명 아 너는 내 운명 그리고요 베트랑 실패 실패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부담거래 맞다 맞다 아니야 떡살 정답 떡살이 웬일이지 오 성공시대 야 야 야 성공시대 아니 몸이 부담거래 없거든 주세요 앞머리 내리고 올리고 정경호씨 너무 어렵다 자 우리 웅찡님은 그래도 그때 함께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 제목이 뭐지 저거 저거 웅성웅성 웅성웅성 도시 라이프홈마스 50% 정답 실패 라이프홈마스 엄정화 엄정화 유정소씨 유정소씨 실패 앞에 나래 우정도시 도시 아닙니다 실패 엄정화 엄정화 미안하다 사랑한다 실패 제거를 제거를 이렇게 요즘 힌트 갑니다 첫 번째 작품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힌트 힌트 중요해요 첫 번째 작품 제목에 동물이 두 번이 나옵니다 동물 동물이 두 번? 동물이 두 번 나와요 동물 표범인가 예 예 배 와 늑대의 늑대의 웅성성 웅성성 주소먹는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역시 늑대의 웅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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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하고 있잖아 아니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이름 얘기 안 했어 이름 얘기 안 했어 웅성성 이름 얘기 안 했어 웅성성 개와 늑대의 시간 그리고요 라이프홈마스 정답 아니 잠깐만 왜왜왜 주소먹는 건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이제 주소먹지 않는다고 야 라이프홈마스 형이 가르쳐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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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때맞춤 새거와 때맞춤 새거와 등장해서 이런거 애쳤어야지 형 미안해 진짜 이거 맞아 내가 잘못했어 확실히 개눅시 그래 개눅시